나는 요즘 운동 조금씩 하고 있어 어 그거 뭐지? 클로스피 어 그거? 되게 열심히 나가네? 응 몇 번 해? 일주일에? 일주일 한 번? 한 번? 한 번 안 될 때도 있고 가면 몇 시간에? 15분? 20분? 와봐봐 진짜 쉽지 않아 쭈이는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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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피 같은 거 진짜 아고 저는 진짜 막 원래는 저도 크로스피을 안 해봤었는데 요즘 조금 시작해서 보고 싶으면 와 알겠어 알겠어 근데 나도 사실 지금 갈 때마다 죽을 것 같거든 장난 아니야 그거 한 번 다니고 다리 뭔가 몸든 것처럼 진짜 일주일 동안 아파 그래서 저번 우리 멜베른 갔을 때도 진짜 언니가 엄청 아프고 있어 뭔가 공항 막 걷는데 넘어질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로 힘이 힘들어 응 그 정도 재밌어 또 뭔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 응 뿌듯하고 하고 나면 맞아 근데 그 가기까지가 힘든 게 운동인 것 같아 수상해봤는데 домой 뭐니 수상해aufen 수상해osit 감사합니다.